이거는 말 안 해주려고 했는데 여자친구 사귀는 방법 알려줄게 아 장난치는 거 아니고 일단은 이것부터 받아들이고 와야 돼 남자에는 개력이 있어 바이아, 플랫, 홀드, 실버, 본질 당연히 다이아는 얼굴 잘생기고 너무 좋더라 실버는 흔히 말하는 흑남 10월 30일 날 얼굴을 공개하지만 제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브론즈야 얼굴이 좀 저조한 편이라고 근데 왜 나 여자들이 흥이지 않나 브론즈에서도 개력이 나뉜다고 최하위야 얼굴 못생겨서 뒤죽은 거 돈 없어서 뒤죽은 거 돈 없고 얼굴 좀 박살나고 최종헤드 좀 꺼대 스윙스 형이 말했잖아 내가 나를 믿는데 자신감을 가지는데 왜 이유가 필요하냐고 내 말들을 못 믿는 거 같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바깥에 나가볼게요 내가 먼저 해볼게 언제까지 안 할래 언제까지 일부러 속에 있을래 좋던 것 감사합니다 좋던 것